아쌤 맘마 맘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저희 마마무가 드디어 첫번째 정규앨범 멜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첫 정규앨범 멜팅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모던케이 수강생분들의 마마무에 대한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마마무가 정규앨범 멜팅이 발매 후에 첫번째 팬미팅을 이곳 모던케이 쉐드에서 가졌는데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처럼 이곳 쉐드 공연장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마무를 데뷔해서 쉐드 공연장에서 팬미팅을 하다는 기분이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 마마무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쌤 맘마 맘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